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양만점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10분 루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게 관계대명사 해석 그 다음에 빈칸추론의 근거찾기 순서 문제풀이법 문장사비 문풀법 수능업법 문풀법 이렇게 해서 마지막 5탄까지 드디어 이제 대장정을 달려왔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아마 50분보다 훨씬 더 이제 되겠지만 오늘 이렇게 업법을 정리하게 된 것은 이제 보너스로 우리 여러분들이 업법은 한문항이니까 선생님 저 그냥 찍을래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 올해 보았던 그 6평하고 9평 그리고 작년에 이제 수능 기출에 나왔던 개념이라도 정리를 하고 가요 알겠죠 음 그러면 첫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수능에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것을 물어보고 있는지 여러분 잘 한번 볼게요 우선은 6평 9평 수능 모두가 업법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선택형 업법과 밑줄 업법이 있는데 다 밑줄 업법으로 출제가 되었고 이제 밑줄 업법만 출제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업법을 접근하시면 되느냐 이 밑줄 쳐져 있는 부분에 문장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구조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구조를 분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구조를 분석하실 때는 당연히 주어하고 동사를 확실하게 체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런 거 하셔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래야지 문장 구조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어 동사 표시를 하셔야 되냐면 문장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들이 문장의 길이를 길게 만들어요 그래서 명사 뒤에 있는 투부정사나 또는 우리가 분사라고 하는 ing나 pp 그 다음에 전체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관계사 관계대명사나 또는 관계부사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보는 동격의 대절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당연히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콤마 콤마나 이렇게 짝대기 두 개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것도 같이 묶어주시는 게 일단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석을 통해서 맞냐 틀렸냐 라고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병렬구조예요 그래서 병렬구조는 해석을 통해서 앞에 나오는 단어 뭐랑 걸리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지금까지 항상 병렬구조는 100% and만 출제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and의 속성은 뭐냐면 앞 문장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단어는 모두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략된 단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기는 여러분 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파이널 체크하면서 이거 연습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에는 밑줄이 어디다가 붙어있냐면 associated 이렇게 붙어있어요 자 그리고 앞에 보시면 s가 붙었으니까 명사라는 거 알 수 있겠죠 avoid the 그 다음에 restriction 그러면 1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명사 뒤에서 pp가 이렇게 딱 붙은 상태에서 이거 맞니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출제가 됐냐면 분사에서 출제가 되었답니다 자 이 분사는요 여러분 명사 앞이나 또는 명사 뒤에 붙을 수 있는데 무슨 역할을 하냐면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침 수식하는 기능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집어넣으면 pp인지 ing인지 구분하기가 쉬운데 시간을 빠르게 여러분들이 줄이고 싶다면 비동사 같은 거 하나 딱 집어넣어보세요 그러면 ing인지 pp인지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가 들어가 있는 요 문장은 여러분 표시하셔야 돼요 자 scientist가 주어가 되겠죠 자 어떤 과학자냐면 who experiment on themselves 묶어주세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과학자는 can, 컴마 컴마는 없애도 된다 그랬죠 avoid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피할 수 있냐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끝 자 그러면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는 복수니까 r을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규제들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뭐랑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과 연관된 규제를 피한다 이 말이죠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pp 오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러면 1번 맞네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associate a with b인데 a라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의 의미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2번은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 is에다가 밑줄이 딱 쳐져 있어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거든요 그럼 얘가 이름을 딱 알려주잖아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니까 당연히 이 명사가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지 찾아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하셔야 돼요 네 줄입니다 그런데 하셔야 돼요 자 이들은 side step 비껴날 수 있습니다 most of the ethical issues 윤리적인 이슈를 비껴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윤리적 이슈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nobody 그 누구도 is more aware of 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실험의 위험에 대해서 말이죠 누구보다요? 자 그럼 실험의 위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다 이 사람만큼 이 사람이 누구냐? 과학자요 그럼 과학자가 실험에 대한 위험을 제일 잘 안다 과학자는 뭐한 사람이냐면 그것을 만든 또는 고안한 사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뭘까요? 실험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해석을 해봤더니 experiment인데 앞에 단수예요 그러니까 2번도 switch 맞죠 그러면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deeply, 매우 라는 뜻이에요 부사예요 자 그럼 부사의 기능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부사는요 명사를 제외하고 다 수식해 줍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experimenting on oneself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것은 remains, 남아 있습니다 problematic, 문제가 되는 것으로 끝 근데 어떻게 문제가 되냐 매우 문제가 되는 형용사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어떻다? 맞아요 괜찮아요 형용사 수식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does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장을 우리가 또 주어 동사 표시를 해봐야 되겠죠 동사 자리인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one obvious drawback 이게 주어입니다 한 가지 명확한 단점은 입니다 뭐입니까? danger,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위험이 있다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knowing that that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it exists 그럼 it is 뭘까요? 앞에 얘기했던 the danger 위험이 되겠죠 그래서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does 어 수일치네요 동명사는 단수 취급 does nothing to reduce it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걸 안다고 해서 위험이 줄진 않아요 이 말입니다 역시 수일치 물어봤네요 맞네요 자 그러면 답은 5번밖에 없어요 자 그럼 5번에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5번 한번 가볼게요 밑줄 친 아이가 what입니다 우리가 1탄에서 했어요 여러분 what은요 특징이 뭐냐면 명사 자리에 와요 그리고 what 뒤에는 뭐가 빠진 문장이 오냐면 명사가 빠진 문장이 와요 이게 what의 특징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장 한번 가볼게요 there is no way there은 부사입니다 부사나 형용사와 같이 명사가 아닌 게 맨 앞에 오면 도치가 돼요 그래서 얘가 동사 얘가 주어입니다 방법이 없어 알 방법이 없어 자 그럼 여기서 알다라는 뜻이니까 뭘 알 거냐 목적어 자리에 왔으니까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명사 맞죠? 괜찮아요 그럼 뒤통수에도 뭐가 없어야 되냐 명사가 없어야 됩니다 문장 한번 볼까요 자 실험 참가자의 반응들이 are typical 전형적이거나 또는 전형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문장이 보니까 주어 동사 보어 이 형식으로 완벽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있잖아 뒤에 명사가 빠진 문장이 온 게 아니라 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맞아요 접속사가 와야 돼요 됐죠? 그럼 여기서 명사 자리에 올 수 있는 접속사가 뭐가 있냐면 대절 있고요 그 다음에 왓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if나 whether절이 있어요 이 중에 고르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미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뒤통수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왓은 안 돼요 자 그러면 됐절 할까 의문사절 할까 if나 whether절 할까 근데 의문사는 뭔가 물어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자 그럼 됐하고 if 둘 중에 하나인데 물론 수능에서는 뭘로 고칠까요는 안 물어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됐은 확실할 때 씁니다 I know that I heard that 이런 거요 그 다음에 if나 whether은 여러분 알죠 인지 아닌지 불확실할 때 써요 내용을 보세요 방법이 없대요 이건지 저건지 알 방법이 그러면 몰라요 따라서 이거 뭐로 바꿔야 되느냐 맞아요 if나 또는 whether로 바꿀 수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이게 수능 문제였고 올해 6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밑줄 친 아이가 대열로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 대명사 앞에서도 했었던 거는 똑같아요 자 대열은 복수를 대신하는 거니까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찾으면 됩니다 자 All the astronomy 라고 했으니까 초기 천문학은 제공을 했습니다 정보를요 자 무엇에 대한 정보를 했느냐 자 언제 농작물을 심을 건지 이런 정보를 제공했어요 and 그리고 주어가 없으니까 초기 천문학은 gave humans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사람들의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냐 시간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천문학이 알려줬어요 그럼 여기서 대열은 앞에 복수 붙은 humans밖에 없어요 s 붙었으니까 당연히 맞아요 그럼 1번은 어때요 맞죠 요건 humans 인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 되셨죠 자 그래서 2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은 괜찮아요 자 2번의 밑줄 친 아이는 is입니다 우리가 수일치죠 명사에 대한 수일치 동사에 대한 수일치 주어 동사 한번 따져볼게요 콤마 콤마는 묶어버리면 스톤엔지가 입니다 자 그러면 맞네요 그죠 끝났어요 자 3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외열에다가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맞아요 이것도 1탄에서 했습니다 고로 1탄 처음과 끝이 완벽하게 숨이 쌍관 네 자 외열 뒤에는 뭐가 오냐면 장소가 빠진 문장이 와요 이거 응용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왼 뒤에는 뭐가 올까요 맞아요 시간 시간이 빠진 문장 이런게 와요 자 그러면 뒷문장 갑니다 해가 뜹니다 어디에서 뜹니까 at the solistics 이때 그 다음에 뭐 이때 말이 어려운데요 해가 이때 뜹니다 어디서 수평선에서 그래서 뒤에는 해가 뜹니다 요 시기에 어디에서 뜨는지 장소가 빠졌으니까 where 맞아요 아싸 오예 자 4번 갑니다 뿅 자 4번에는요 특이하게 bpp에다가 밑줄이 쳐졌네요 자 이거 수동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가 내신할 때 열심히 썼는데 be used to 동사원형 하면 뭐뭐 하는데 쓰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그럼 가볼게 자 the stones 돌들은요 may have been used 사용되었을지도 모른다 예측하느라 이클립스를 끝 자 맞아 뭐 이거 뭐 어려운 거 없어요 5번 가볼게요 자 5번에 보시면 and가 있어요 무슨 구조죠 병렬 구조죠 뭐 해야 된다 그랬죠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병렬 구조를 담고 있는 문장은 이렇게 깁니다 길어도 짜증이 나지만 해석하셔야 돼요 자 갑니다 stone hands의 존재는 컴마 컴마 묶을게요 bears 품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어떤 증언을요 both a and b니까 무엇과 무엇에 관한 증언인지 한번 가볼게요 자 the regularity of nature 자연의 어떤 규칙성에 대한 그런 증언 자 그 다음에 the ability of the human mind 인간의 능력에 대한 증언 인간의 어떤 능력이냐 to see 보는 능력이에요 어디를 behind appearance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면을 볼 수 있는 인간의 능력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깊이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 아닐까요 자 그럼 여기서는 to discover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to가 나왔으니까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5번이 뭐다 틀렸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누가 발견하냐 사람이요 그러면 human mind에 아 연결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 이제 구평에서 보았던 문제입니다 가장 최근이죠 여러분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죠 여러분 is 뭐죠 스위치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as far as는 접속사에요 뭐뭐 하는 한 그러면 문장이 두개가 나왔겠다 라고 생각이 드실거에요 자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is concerned 고려되는 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봤을 때 자 such 그와 같은 commonality는 입니다 끝 자 우리 a of b일 때는 a에다가 우리가 스위치를 해주죠 그래서 오케이 맞아요 다만 우리는 여기서 b의 a라고 해석하는 건 맞는데요 b가 될 때도 있어요 그 경우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b가 주어가 되려면 a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분수 그 다음 그 다음 퍼센트 그 다음에 또 뭐 썸 같은거 그 다음에 most 같은거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나타내는 the rest 그 다음에 또 우리가 the majority of 대다수의 요런거 들어갔을 때는 b가 수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구요 2번 갑니다 it 자 그럼 여기서 그것을 쫓는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것이 뭘까요 자 갑니다 a pray 자 피식자는 can convince 설득을 시킵니다 a predator 포식자한테 not to chase it 나 쫓아오지 마 라고요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냐 a pray가 되겠죠 그래서 2번에 it도 뭐예요 수일치 맞습니다 선생님 itself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조심하세요 이 앞에 있는 chase가 쫓다라는 뜻인데 이런 행위를 하는 애가 predator 포식자예요 그래서 포식자가 피식자를 쫓는 거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itself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땡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에는 위치가 나왔습니다 자 위치는 여러분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죠 자 관계대명사일 때 위치는 자 가볼게요 어디에 오느냐 선행사 뒤에 위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명사가 빠진 문장이 오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래 이게 선행사라고 치면 뒷문장에 뭐다 명사가 빠진 게 왔는지 한번 보자구요 자 there must be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strong guarantees 아주 강력한 어떤 보장들인데요 자 위치 뒤에 보자 those who receive the signal 신호를 받은 사람들은 또는 신호를 받은 자들은 will be better off 더 낫습니다 뭐하면 뭐하면 그걸 믿는 편이 더 나을 거예요 끝 자 그럼 그것을 믿는 편이 더 낫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완전한 문장이 다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건 접속사밖에 없죠 그래서 뭐다 됐 요거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답은 일단 찾았고요 4번 한번 가볼게요 honest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솔직한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두 가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형용사는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도 있지만 나온 역사가 없습니다 예전에 as is one급 나올 때 한 두 번 정도 출제되었고 이제 안 나와요 형용사는 보어 자리에 옵니다 알죠 s는 뭐 뭐 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어떤 상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어에 대해서 또는 목적어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보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무슨 자리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the message 메시지는요 have to be kept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be kept니까 이런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honest 정직한 상태로 메시지의 상태를 나타내니까 4번의 보어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은 evaluate 자 평가를 합니다 정보는 정본데 소통되어지는 정보 그러면 우리가 이거 pp 꾸며주고 명사가 나오니까 이거 형용사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거 ing인지 pp인지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 선생님 뒤통수에 명사했으니까 ing 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아무 생각 없이 구분하시면 안 돼요 뒤로 보내세요 뒤로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information 그 다음에 is 그 다음에 communicated 자 그럼 정보가 소통되어지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오케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돼요 이 pp의 위치는요 꾸며주는 명사가 단어가 한 단어일 때는 앞에서 꾸며주고요 두 단어 이상이면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뜯어가지고 뒤에서 똥침시키면 돼요 비동사 뭐다 연결해주고요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몇 번이다 3번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석 안 했죠 여러분 문장 구조에서 주어동사만 표시하시면 업법은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업법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멘탈 자체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될 거는 챙기고 안 될 건 버려야지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믿어왔던 과목이 배신할 수도 있고요 평상시에 내가 별로 소홀히 했던 과목인데 의외로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다 주면서 하나라도 더 점수를 끌어모으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지 쟤는 버리고 당장 내가 하기 쉬운 것만 챙기겠어 라고 하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가서 본인 스스로와의 목표하고 타협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K대학교를 가서 뭘 할 거야 라고 했는데 H대학을 가서 여러분 만족할 것 같습니까 다시 곧 또 돌아와서 수능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님 편입을 한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그런 수험생활을 위해서라면 하루하루 내가 하기 싫어도 챙겨서 끝까지 담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을 다 보고 나서 해방감에 정말 행복한 그런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지금부터 수능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분명히 잘 볼 거다 라고 생각하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올해의 마지막 퀘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고3 수험생이나 또는 N생을 위한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 정말 정말 그런 보람 없이 뭔가를 했다 이런 게 지금은 들을 수 있어도 나중에 문제를 풀거나 또는 시험에서 시험을 공부하다 보면 다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헷갈리는 것들을 줄여가는 게 필요하니까 헷갈리는 것 위주로 여러분 본질적인 학습을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반드시 수능 이틀 전서부터는 기출문제를 한 번 더 숙질하시길 선생님이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수능에서 정말로 원하는 점수 얻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